아이고, 어찌하면 좋으니? 나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빨리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내가 영어로 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하아... 싫다... 예스, 뭐! 아이고, 어떡하니?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영어 공부가 잘 되는 거야? 다 까먹어 버렸는데? 프리토킹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알아야 할까요? 실제 영어 대화를 분석해보면 천 개에서 이천 개 정도의 단어만 사용하면 영어로 대화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영어 초보자분들은 너무 많은 교재의 홍수와 잘못된 방법 때문에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미니멀 영어는 꼭 이건 알아야 돼! 라고 너무 많은 양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.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활용도 높은 문장을 영어 왕초보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강의로 풀어냅니다. 그럼 저랑 같이 영어 공부해 주시는 거죠? 괜찮아요! 대박 좋아요! 저희가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크가 되어서 옆에서 달리겠습니다.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았던 영어라는 마라톤 미니멀 영어와 함께 그 결승선을 넘어 보세요. 그럼 나도 이제 영어로 말할 수 있겠네! 미니멀 영어 100점! 미니멀غ Bridge 덥댄스